네, 저는 마든나의 퍼미닛이라는 곡을 하는데요. 우선 바를 가지고 이용한 춤을 추고요. 포인트는 마지막의 의상의 반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콘서트를 하는데요. 중간에 저희가 발라드로 컴퓨니트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팬분들께서 저희를 위해서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싶었어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다 같이 펼쳐서 보여주셨는데 그 노래가 저희가 듣기만 해도 되게 약간 좀 뭉클해지는 노래인데 그 노래에 맞춰서 다 같이 팬분들이 전체로 다 이벤트를 해주시니까 너무 감동적이었고요. 오히려 저희가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저희 무대를 더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모습을 준비해주시고 저희가 더 고마움을 느낀 것 같아서 더 이제 그 이후에는 열심히 하고 같이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깜짝 놀랐어요.